안녕하세요. 저는 강철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. 그리고 효주나 첫인상은 하얗고 길고 예뻤어요. 그리고 말투가 워낙에 되게 매력있는 말투라서 되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남자비언 배우들을, 잘생긴 남자비언을 표현할 때 마침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W는 만화 속 주인공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강철 입장에서는 현실세계이기도 해서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. 다만 뭔가 비주얼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이 조금 있어서 그냥 의상이나 이런 거로 신용을 쓰고 있어요.